사랑을 위해 버린 생명 조선시대 초기 명나라와의 국경과 가까운 한 마을에 가을이 왔답니다. 누런 가을빛은 상가들을 가득 메워 황금빛으로 빛이 났지요. 한길이 넘는 갈대밭으로 뒤덮인 들판 사이를 한 젊은 여인이 황급히 헤쳐나가고 있었답니다. 입고 있던 값진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헉헉 가쁜 숨소리가 턱에 닿았으나 잠시도 숨을 돌릴 여유가 없어 보였지요. 훨씬 뒤쪽이기는 했지만 사나운 명나라의 말탄 병사 십여 명이 그 젊은 여인의 뒤를 맹렬히 쫓고 있었답니다. 그 중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소리를 질렀지요. 저 계집을 놓치지 말라. 흉악한 외놈의 첩자이니라. 또 다른 자가 호통을 쳤어요. 소록 사로잡지 못하더라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호통 소리와 함께 빗발처럼 날아드는 화살이 바람을 갈랐답니다. 비틀비틀 뛰어가는 여인의 앞과 뒤 그리고 좌우 양쪽으로 화살이 수없이 꽂혔지요. 땀이 흠뻑 젖은 여인의 고운 얼굴에 순간 당황한 빛이 서렸어요. 그러나 다시 도톰한 아랫 입술을 야무지게 담은 여인은 비틀거리는 몸을 한사코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답니다.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을 넘으면 작은 여울이 있고 그 여울만 넘으면 조선 땅이었지요. 하늘님 이 몸을 보살펴 주옵소서. 여인이 기적을 빌었어요. 사나운 명나라 군병들의 말발굽 소리는 더욱 가까워오고 빗발치는 화살은 옥깃에 스칠 듯 날아들었지요. 한길이 넘는 갈대밭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화살에 쓰러졌을 것이에요. 여인은 잠시 후 간신히 언덕 위에 다다랐답니다. 그러나 여인의 몸이 맑게 갠 하늘 밑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하나의 화살이 여인의 몸에 깊숙이 꽂혔답니다. 앞으로 꼬꾸라진 여인의 몸이 비탈진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열물 속으로 빠져버렸지요. 어서 개집을 건져내라. 아직 죽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언덕 위까지 쫓아온 명나라 장수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군사가 말에서 뛰어내려 언덕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이때였지요. 여울 넘어 저쪽 숲 속에서 느닷없이 날아온 두 개의 화살이 아직 여울까지 이르지 못한 두 군사의 가슴팍을 꿰뚫었답니다. 아니 무슨 짓이냐 이놈들 언덕 위에선 명나라 장수가 버럭 소리치며 대항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숲 속에서 날아온 수십 개의 화살에 호통을 친 장수와 그를 따르던 여러 군사들이 한꺼번에 쓰러져버렸답니다. 살아남은 명나라 군사들은 별로 대항조차 못한 채 불의의 습격에서 벗어나 간신히 대밭으로 도망치고 있었지요. 여울 저쪽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수없이 변방을 침범당하고 죄 없는 동포 백성들의 목숨을 놈들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조선 군사들의 안갚음이었지요. 천하에 인정머리 없는 놈들 화살에 맞아 물에 빠진 여인을 기어이 잡아주게야 시원하단 말인가 어서 가엾은 여인을 물에서 건조라 이번에는 조선의 군관이 크게 외쳤어요. 인정으로나 도리로나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솟았던 군관이었지요. 그는 젊은 여인이 갈대숲을 달릴 때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습기찬 숲 속에서 조선 군사 십여 명이 나와 여울물 속에 뛰어들었지요. 그들은 깊이도 한길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흐름도 그리 거세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여인을 건져낼 수 있었지요. 고운 얼굴에 핏기는 가시였으나 여인의 몸에는 아직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었어요. 이날 밤 좁은 여우를 사이에 두고 명나라 군사와 조선 군사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 싸움은 밤새 그치지를 않았지요. 조선 군사들의 불의의 습격에 대한 안갚음으로 명나라 군사 백여 명이 불시에 쳐들어온 데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었답니다. 초승달이 외로이 뜬 밤하늘 아래에서 두 나라 군사가 서로 뒤범벅이 된 채 창칼을 휘둘렀어요. 어느 쪽의 군사가 더 많이 상하고 더 많이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곳곳에 쓰러진 숱한 군사들의 신음소리와 벌겋게 물들여진 열물빛으로 그 처절함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답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라! 모조리 잡아라! 비록 전쟁터처럼 싸움을 도두는 북소리는 없을지언정 서로 간의 아우성은 천지를 뒤흔들었답니다. 싸우던 군사들이 죽거나 다쳐서 그 숫자가 적어지면 또다시 다른 군사들이 합세해 양쪽 군사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지요. 새벽별이 잠자리에 들고 동력이 훤히 트일 때까지도 이 처절한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답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조용하고 한가로운 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뛰어든 안여자 하나로 인해 싸움이 점점 격렬해진 것이었지요. 언제 다시 검푸른 물빛으로 되돌아갈지 모르는 여울은 묵묵히 흐르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붉은 해가 불쑥 솟은 지 바로 얼마 뒤 조선의 젊은 군관 권시주는 싸움의 틈을 보아 여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으로 되돌아왔어요. 어제 여울에서 건져낸 여인의 신상이 몹시 궁금했던 것이지요. 좀 어떠하오? 가만히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였어요. 나으리 누운 채 살며 씻든 여인의 고운 눈에는 어느 틈에 이슬이 가득 고여있었답니다. 밤새 두 나라 군사들의 처절한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움이나 가슴의 설레음을 느끼지 못했던 그녀였지요. 좀 정신이 두오? 네, 아픈 것도 덜 하옵니다. 하오나 이 몸으로 인해 저렇듯 싸움이 극심해졌사오니 죄스럽기 짝이 없사옵니다. 아니오, 그대의 탓은 아니오. 모두 놈들이 흉악한 탓이오. 그보다도 그대는 어인 연고로 놈들의 쫓김을 받게 되었소. 나으리, 원통하온 이리옵니다. 이 몸은 명나라의 평범한 아녀자일 따름인데 변방을 지키는 명나라 장군이 한사코 이 몸을 첩으로 달라 하시는 것을 이 몸의 부모님이 끝내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그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몸의 집으로 달려와서 억지로 끌고 가더이다. 집 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고 부모님은 군사들의 험한 발길에 걷어차여 쓰러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오나 아무리 악을 써보아도 놈들의 억센 힘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 저쪽 여울 건너 명나라 군마까지 끌려왔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지되었소? 장군이 처음에는 이 몸에게 여러 가지로 말로 달랬지만 끝내 반항하였더니 나중에는 힘으로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품었던 빗으로 비장의 어깨를 찌르고 급하게 장막 밖으로 뛰쳐나왔던 것이옵니다. 여인은 이불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지요. 고의 자란 한떨기 청초한 꽃이 그토록 거센 풍우에 시달렸으면 을에 있을 법한 서름인 것이었어요. 용쾌 무서운 소구를 빠져나왔소. 그러나 이곳은 명나라 진중이 아닌 즉 몸이 성할 때까지 편히 쉬었다가 싸움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오. 군관 권시주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의의를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힘을 아낄 줄 모르는 젊은 장수였기에 그의 가슴 속엔 사나운 의분만이 물결쳤답니다. 고맙사옵니다. 나으리 여인의 가느다란 음성을 들이면서 장막 밖으로 나선 군관 권시주는 칼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지요. 놈들에 대한 온 나라 백성의 원안도 크려니와 가련한 명나라 여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참고 견딜 도리가 없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 길로 싸움터로 달려간 군관 권시주는 한낮이 기울도록 싸웠지요. 힘껏 무찌르고 짓밟은 후에 다시 여인이 누워있는 장막으로 되돌아왔어요. 변방을 지키는 무사로서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이 도리이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보람있는 싸움으로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답니다. 여인이 반갑게 맞았지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사옵니까? 여인은 염려가 되었던지 물어왔어요. 그리고 여인은 어느덧 군관 권시준의 늠름한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별로 다친 곳은 없소. 다행이군요. 맑은 웃음을 한박 지어보이는 여인의 얼굴은 그대로 한떨기 활짝 핀 꽃과 같았답니다. 웃음을 지어보일 때도 얼굴을 발갛게 불켰지요. 어느덧 권시준도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대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 옥화라 부러웁니다. 옥화, 이름마저 아름답구려. 젊은 군관 권시준의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작은 여우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 군사들의 치열한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들 사이의 사랑도 커져가고 있었지요. 당신의 부모님들은 지금 얼마나 걱정이 크겠소?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나으리가 더 걱정되옵니다. 만일 나으리의 몸에 변이라도 생기시면 이 몸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오리까 부디 싸움터에는 가지마 없어서. 그것만은 안 될 말이오. 변방 장군이 도성으로 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터에 나마저 싸움터에 서지 않으면 숱한 군사들이 오압지졸처럼 뿔뿔이 흩어져 변방이 위태로울 것이 아니겠소. 하지만 나으리... 옥화는 권시준의 품에 안기어 안타깝게 몸부림을 쳤답니다. 천하를 온통 준다 한들 바꾸지 못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지요. 화살에 맞은 상처는 날이 갈수록 암울어 갔으나 권시준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못되었어요. 싸움이 벌어진 지 꼭 보름째 되던 날이었지요. 명나라 장수의 사자가 조선의 진중으로 왔답니다. 무슨 일이시요? 군막 안에서 사자와 마주 앉은 군관 권시준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서렸지요. 명군의 사자가 제법 위험을 갖추며 말하였어요. 사소한 일로 이토록 서로 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 아오. 더구나 이번 일만 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하여 외놈의 흉계를 꺾어버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저 흉악한 계집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오. 사자가 말하는 흉악한 계집이 바로 옥화를 뜻하는 것임을 깨닫고 권시준은 크게 놀라서 물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오? 흉악한 것은 기국의 장군이었소. 명군의 사자는 눈을 똑바로 뜨며 반박하였어요. 천만에 저 계집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계집이 거짓으로 아리였던 것이오. 군사의 말은 모두 뜻밖의 것이었지요. 권시준도 하나하나 사실을 들어 옥화의 근본과 행적을 캐는 데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명나라 사자는 권시준에게 옥화에 대해 낱낱이 말하였답니다. 옥화는 일본의 계집인데 본시 기생으로 있던 몸이며 본명은 옥지라 하였지요. 몹시 요염하고 영리하여 외국의 첩자로 뽑힌 뒤 조선과 명나라의 형평과 군사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벌써 세 차례나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을 넘나들었으며 그리고 이번처럼 국경을 왕래하면서 두 나라의 싸움을 부치기게 하는데 큰 속셈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심한 현기증을 이기지 못해 조선군관 권시주는 눈을 질끔 감았답니다. 옥화가 자신을 속였다는 분노보다도 첩자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았지요. 그러니 그 앙큼한 계집을 우리 명나라에 넘겨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 곧 죽이도록 하시오. 만약에 이도저도 치하지 않으시면 가뜩이나 험악한 두 나라 사이에 더욱 큰 틈이 벌어질 것이오. 명나라 사자는 잠시 여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종이를 참고 기다릴 까닭이 없었지요. 몇 번이고 재촉하던 명나라 사자는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말하였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소? 음성은 낮았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곧 그 여인을 베어버리리다. 부릅뜬 권시준의 눈은 불이 붙는 듯 사나워졌어요. 그렇지만 공과 사이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 권시준에게는 너무도 어려웠지요. 명나라 군사를 돌려보낸 뒤 군관 권시준은 옥화가 거쳐하는 장막으로 되돌아왔답니다. 머리 끝까지 쏙 굳힌 분노 같아서는 그녀를 당장 한 칼에 베어버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명나라 사자와의 언약대로라면 곧 시행해야만 하였지요. 그러나 나으리 지금 오시옵니까 반겨 맞아주는 옥화를 대하자 권시준은 모질게 가졌던 마음 한구석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색이 몹시 나빠 보이십니다. 여인의 둥근 눈이 샛별처럼 빛났지요. 아무렇지도 않소. 그보다도 그대는 지금 곧 이곳을 떠나줘야 하겠소. 무슨 일이라도 생겼사옵니까? 처음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였어요. 그러나 심상치 않은 권시준의 표정을 살피는 옥화의 영리한 눈에는 이내 맑은 이슬이 가득 고였지요. 군사들의 아우성 소리가 그친 것을 듣고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줄로 짐작하였사옵니다. 하오나 나으리께서 이 몸을 버리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옵니다. 고였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모두 하늘의 뜻이오. 나으리 이 몸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서 버리지 않겠노라고 한 말씀만 들려주옵소서 옥화는 흐느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권시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의 품을 떠나서는 진정 못 살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그녀는 일본의 첩자였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옥화는 모든 것을 밝히고 군관 권시준의 품에 매달려 안타깝게 몸부림쳤지요. 그것은 애절한 하소연이오 뼈저린 애걸이었어요. 이 모두가 운명을 뜻이니 남들 어찌하겠소 모두 한낱 꿈으로 잊어버려주오. 군관 권시준은 조용히 옥화의 등을 밀었어요. 어차피 가야할 사람을 붙잡고 있은 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싸움의 임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장부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답니다. 두필의 말에 각각 오른 군관 권시준과 일본의 첩자 옥화는 여우를 멀리 바라보며 남쪽 길을 택하였어요. 그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죠. 심리 밖까지 따라나섰던 군관 권시준은 작은 고갯마루턱 위에서 말고삐를 당겼답니다. 부디 잘 가시오. 나으리 야속하십니다. 나으리가 저를 버리시오면 이 몸은 어이 살아가오리까. 계속 비통한 울음을 참지 못하던 첩자 옥화는 또 권시준의 옷자락에 매달렸어요. 그것을 한사꼬 뿌리치고 돌아서는 권시준의 가슴 속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오죽해야 장마까지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가슴을 주먹으로 쳤겠어요. 언제나 이별이란 애석하다고 들어왔지만 가슴을 애이는 듯한 괴로움을 못 이겨 하늘을 우러러 수없이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황혼이었지요. 권시준은 저녁 대신 몇 잔의 술을 마신 뒤 곧 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답니다.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던 휘영청 밝은 달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로 거침없이 떠올라 아직 피에 물들어 있는 숱한 장막들을 골고루 비춰주고 있었지요. 천지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 그지 없었으나 군관 권시준의 장막 속은 한없이 어둡고 안타깝기만 하였답니다. 자정 무렵 군관 권시준이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문득 인기척이 나서 살며시 눈을 뜬 순간 장막 안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으로 윤곽이 잡히는 그림자의 정체를 군관 권시준은 곧 알아보았지요. 차마 조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더이다. 이 몸을 거두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나으리. 아니 어찌하여 다시 돌아오시옵소. 옥화는 대답을 못하고 군관 권시준의 발밑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하였답니다. 오죽하면 조국을 버리고 되돌아왔을까마는 그러나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명나라와의 언약도 중요하거니와 나라 안을 샅샅이 염탐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일을 도맡아한 첩자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이 몸은 나으리의 나라에 죄를 짓몸이오이다. 옥화의 목매인 애걸이었지요. 권시준은 순간 스스로의 감정을 위하여 대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권시준은 비장한 얼굴 모습을 하고 침상 위에서 칼을 집어들었지요. 옥화,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서리빨 같은 칼날이 어두운 장막 안에서 번쩍이는 순간 권시준의 옷자락을 쥐었던 첩자 옥화의 손이 힘없이 풀어지며 그 자리에 쓰러져 피 속에 파묻혔답니다. 용서하시오.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옥화를 부둥켜 안은 군관 권시준의 눈에서는 주먹 같은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딸 즉, 전, 무후가 당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랍니다. 하북성 청하에 살던 장일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호남성 형주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는 형주에서 벼스라치로 일하였지요. 장일은 성격이 온화하고 얌전하였어요. 살림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을 낳았지요. 그나마 큰딸은 병으로 죽고 작은 딸 천낭만 남아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어요. 장일의 조카 왕주는 산서성 태원이 고향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주 장일의 집에 와서 지내었어요. 왕주와 천낭은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자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깊이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집안 식구들도 왕주와 천낭을 천생 베필로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장일은 왕주를 따로 불러 이렇게 충고하곤 하였답니다. 너는 이 다음에 천낭을 아내로 맞아들여 쓰러진 너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야 한다. 관리로 출세하기 전에는 내 딸을 줄 수 없으니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당신은 친척이라도 성이 다르면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왕주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하였어요.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한 후 관리로 출세해서 천낭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것이야. 왕주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리며 단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주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어요. 해마다 과거를 보았지만 언제나 낙방이었지요. 몇 년 사이에 천낭은 어여쁜 처녀로 자랐답니다. 그런 천낭의 모습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이 없었어요. 형주에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명문 집안의 아들도 우연히 천낭을 보고 천눈에 반하였지요. 그래서 높은 벼슬아치인 아버지를 통해 장일에게 천낭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답니다. 장일은 그 청혼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 아버지가 자신이 모시는 상관인데다가 그만한 신랑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장일은 청혼을 받아들이고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하였어요. 오히려 잘 되었소. 집안 좋고 인물 좋고 글솜씨도 뛰어나 내년 과거에는 틀림없이 장원 급제를 할 사람이니 서둘러 홀레 준비를 하시오. 하지만 천낭이 시집을 가려고 할까요? 천낭에게는 왕주가 있는데 부인이 말 끝을 흐리자 장일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와서 왕주 얘기는 왜 꺼내는 거요? 그 녀석은 장래성이 없소. 과거에 떨어진 것이 벌써 몇 번째요. 나도 왕주를 사위감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그 생각을 버린 지 이미 오래요. 나는 분명히 나는 분명히 왕주가 과거에 급제해 관리로 출세해야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소. 하지만 왕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소. 천낭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요. 장일은 천낭에게도 명문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고 전하였지요. 그러자 천낭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안 돼. 나한테는 왕주 오라버니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 천낭은 상심하여 마침내 병이 나서 자기 방에 몸져 누워버렸답니다. 천낭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주는 절망의 나락에 빠졌어요. 하 내가 못난 탓에 천낭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구나. 이젠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는가.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니 형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 왕주는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집에서 뛰쳐나와 배 한 척을 구해 북쪽으로 떠났답니다. 배를 배를 타고 하는 여행은 길고 지루하였어요. 낮에는 물길을 따라 항해를 하고 밤에는 닻을 내리고 잠을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주는 배 안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주에 두고 온 천낭이 보고 싶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였지요. 왕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강가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더니 배 앞에 와서 뚝 그쳤지요. 왕주 오라버니 왕주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천낭 이었어요. 왕주 오라버니 저예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왕주는 벌떡 일어나 모래사장 쪽을 보니 천낭이 맨발로 서 있었어요. 천낭아! 왕주는 배에서 뛰어나가 천낭을 와라 껴안았지요. 천낭아! 어떻게 된 것이야? 왜 집에서 도망쳐 나왔느냐? 왕주는 천낭을 배 안에 태운 뒤 이렇게 물었답니다. 왕주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두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단둘이 살아요. 그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자꾸나. 천낭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왕주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천낭이 집을 나간 것을 알면 장일이 사람들을 불어 뒤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왕주는 밤이 깊었지만 곧바로 배를 출발시켰어요. 그리하여 한 달 만에 촉지방에 다달아 살림집을 얻었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척 오빠와 동생이 아닌 정식 부부가 되어 귀여운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새 5년이 지났지요. 천낭은 두 아들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얼굴에 그늘이 져있었어요. 그녀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왕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우리가 형주를 떠나온 지 벌써 5년이 흘렀구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시겠소.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산다는 것도 모르고 계실테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말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시다. 이미 부부가 되어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 부모님이 설마 우리를 갈라놓기 하시겠소?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손자들을 안겨드리는 거요. 여보 왕주의 품에 안긴 천낭은 눈물이 나도록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고 형주를 향해 떠났답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한 달 만에 고향마을 근처 강가에 닿았어요. 우리 내 식구가 들이닥치면 장인 장모가 얼마나 놀라시겠소. 내가 먼저 찾아뵙고 용서를 빌테니 당신은 아이들과 배에서 기다리고려. 알겠어요.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주세요. 왕주는 배에서 내려 마을로 향했답니다. 마침 저녁 무렵이라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어요. 왕주는 장일의 집 앞까지 왔지만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대문 밖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 집안의 동정을 살폈어요. 얼마 뒤 대문이 열리더니 늙은 머슴이 밖으로 나왔답니다. 왕주는 그의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하라범 아이고 왕주 도련님 머슴은 왕주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이 왕방울만 해졌어요. 도련님 어디 가셨다가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인 나리와 마님께서도 도련님이 천낭아시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두 분이 도련님을 보시면 무척 반가워 하실 겁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낯으로 두 분께 불쑥 얼굴을 내밀겠는가? 하라범이 가서 두 분께 나와 천낭아시가 함께 왔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게. 그래서 두 분이 허락하면 그때 인사를 올리도록 하지.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낭아시와 함께 오셨다고요? 그래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아이들까지 낳았지. 천낭아시와 아이들은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천낭아시는 병이 들어 시집도 못 가고 5년째 방 안에 누워 계신데요. 할아범 하라범 이야말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나는 천낭아시와 결혼하여 5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잔말 말고 어서 가서 우리가 왔다고 두 분께 전하도록 하게. 왕주가 다그치자 머슴은 할 수 없이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엾은 도련님 천낭아시를 간절히 그리워하다가 미치셨나 보구먼 머슴은 이런 생각을 하며 장일 부부 앞으로 갔답니다. 주인 나리 왕주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장일 부부는 왕주가 왔다는 말에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저 그런데 주인 나리 왕주 도련님이 좀 이상합니다. 천낭아시와 함께 왔다고 하며 천낭아시와 부부가 되어 아이들까지 낳았답니다. 지금 배 안에서 천낭아시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지 뭡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딸 천낭이는 5년 전에 중병에 걸려 시집도 못 가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하라범이 잘못 들었겠지 왕주가 다른 지방에서 장가를 들어 자기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겠지 아무튼 하라범이 가서 왕주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주인 나리 머슘 머슘은 대문 밖으로 나가 왕주에게 말하였어요 도련님 주인 나리께서 가족들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왕주는 머슘을 데리고 강가로 갔답니다 둘이 강가에 다다르자 천낭이 배 안에서 나와 머슘을 반겼어요 하라범 이게 얼마만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지 머슘은 천낭의 얼굴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천낭 아시와 얼굴이 똑같다니 그럼 집에 있는 아시와 내 앞에 있는 아시 중에 누가 진짜인가 머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너겁시 바라보기만 하였답니다 뭘 그리 놀라서 쳐다보는가 어서 집으로 가지 왕주의 재촉에 머슘은 정신을 차리고 앞장섰어요 장일의 집 대문 앞에 먼저 달려온 머슘은 집안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답니다 주인 나리 왕주 도련님과 천낭아 씨가 오셨습니다 장일 부부는 이 말을 듣고 안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자기 방에 누워있던 또 다른 천낭이 벌떡 일어서더니 방문을 열고 나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장일 장일 부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자기 딸을 쳐다보았지요 왕주가 떠난 뒤 방 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내던 딸이 기운을 차려 밖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저 아이가 장일 부부는 허둥지둥 딸의 뒤를 쫓아갔지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천낭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왕주와 더불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그 여인은 왕주 부부를 보자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집에서 달려나온 천낭과 왕주와 함께 오던 천낭이 마주치자 두 몸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장일의 집에서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쉬쉬하여 친척 몇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답니다 40년이 지난 뒤 왕주 부부도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답니다 남산골 선비와 임금님 달 밝은 밤 임금님은 달 구경을 하려고 대걸 밖으로 나왔답니다 물론 옷차림도 백성들과 같은 것으로 입었지요 누구도 임금님으로 알아볼 수 없는 차림이었어요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하다가 남산기슬계에 이르렀지요 밤은 깊어 사방이 어둡고 고요하였어요 저 집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구나 저리로 한번 가보자 언덕 아래에 있는 집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다 쓰러져 가는 작은 오두막집 앞에 도착하였어요 마침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밤중에 잠도 안자고 글을 읽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임금님은 너무 궁금해서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누구시요 책 읽던 주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이 시간에 인기척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당신은 누구시요 주인은 임금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임금님은 남의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이 민망하였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이 근처를 지나다가 그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 그러십니까 아무튼 좀 들어와 앉으시지요 임금님은 주인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답니다 지금 읽고 계신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역경이라는 책입니다 임금님은 역경이란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책은 그 책은 내용이 무척 어려운 책이 아니요 임금님은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주인은 거침없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였어요 정말 정말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뛰어난 학자이십니다 임금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어요 그만 하십시오 그저 책을 좀 읽은 것 뿐입니다 주인장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부끄럽지만 책을 읽다 보니 벌써 신살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은 의아하였지요 부끄럽지만 과거를 수없이 보았는데 그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글적이며 얼굴을 붉혔답니다 이상하군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아직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셨다니요 임금님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아직 학문이 부족하니 그럴 테지요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으니 그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급제를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주인을 위로하며 격려하였답니다 혹시 지어놓으신 글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있긴 있습니다만 주인은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어주었어요 임금님은 두루마리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정말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낙방을 하시다니요 과거를 담당하는 시험관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주인은 주인은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두루마리 종이를 말아놓았어요 임금님은 글의 제목과 내용을 외워두었지요 주인장 이번에 과거가 있거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합격도 좋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셈치고 꼭 봐야지요 주인은 멋쩍게 웃어보였어요 주인장은 꼭 합격하여 높은 벼슬을 해야겠다는 욕심도 없으시오 주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 미소만 지었답니다 머지않아 과거시험이 있을 것이니 꼭 과거를 보러 가십시오 임금님은 거듭 당부를 하면서 오두막집을 나왔답니다 대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선비의 집에다 고기와 쌀을 보내도록 명령하였어요 며칠 뒤 임금님은 과거 시험을 보게 하였지요 임금님은 남산에서 만난 선비의 글을 시험 문제로 내었답니다 이번에는 남산골 선비가 꼭 합격해야 할 터인데 임금님은 뛰어난 인재가 떨어지는 게 몹시 안타까웠지요 시험이 끝난 뒤 임금님이 외워둔 내용의 글이 나왔답니다 그때 그 선비의 글이 틀림없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그 글을 쓴 사람을 장원 급제 시켰지요 며칠 후 며칠 후 장원 급제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들이 임금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기다리던 선비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네가 네가 분명 이번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더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의 내용은 남산골 선비의 것인데 장원 급제한 사람은 남산골 선비가 아니었답니다 임금님은 어지된 일인지 궁금하였지요 장원 급제한 자는 들으라 이 시가 과연 네가 지은 것이냐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 시는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장원 급제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그래 어서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그렇다면 이 글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글은 저의 스승님이 지은 것인데 그것을 외워두었다가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렇다면 그대의 스승은 이번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 그것이 스승님께서는 요즘 고기와 쌀밥을 잡수시다 배탈이 나셔서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임금님은 기가 막혔지요 이럴 수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보내준 음식이 것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임금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선악을 비추는 바위 금강산 내금강 백천동 골짜기 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듯하게 깎아 다듬어 세운 듯한 큰 바위 하나가 떡 버티고 서있답니다 높이가 90미터에 폭이 40미터나 되는 이 바위가 금강산의 유명한 거울 바위인 명경대랍니다 어느 마을에 장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장세는 금강산 구경을 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3년을 꼬박 모은 돈을 가지고 금강산 구경을 떠나기로 하였어요 장세는 집신 서너 결례를 괴나리 보참 끝에 매달았답니다 보참을 어깨에 맨 장세는 신바람이 절로 났답니다 드디어 집을 떠난 지 보름 만에 멀리 금강산이 바라보이는 주막집에 이르렀어요 걸어오는 동안 다리가 꽤 아팠지만 금강산의 모습을 보니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지요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금강산에 오를 수가 있겠구나 저녁밥을 먹은 장세는 부푼 가슴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열려진 방문 틈으로 건너편 큰 방이 보였답니다 한양에서 왔음직한 양반 식구들이 묻고 있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장세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웬스님이 뒤늦게 들어와 함께 자게 되었지요 장세가 한참 당꿈에 빠져있을 새벽역이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떠들석한 소리에 잠이 깬 장세는 개슴칠에 눈을 떴답니다 무슨 일인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벌컥 방문이 열렸지요 페랭이를 쓴 어떤 사람이 뛰어들더니 다짜고짜 장세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머리맡에 있던 보쯤을 끌어안은 장세는 어리둥절 하였지요 네 이놈 니가 우리 나리에 돈을 훔쳤지 어서 내놓아라 장세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답니다 이 주막에서 잔 사람은 니놈하고 저 스님 뿐인데 시치미를 뗄 것이야 스님이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너밖에 훔칠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나는 나는 절대 훔치지 않았어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여기에서 줄곧 잤단 말이오 정말이오 잔말 말고 어서 니놈의 보따리를 이리 내놔라 장세는 들어있었어요 장세는 제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랐지요 이런 뻔뻔스러운 놈 자 이래도 우길 것이냐 아니 정말 난 억울하오 그 돈은 난 모르오 페랭이를 쓴 사람은 장세를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장세는 억울함을 말하려고 함께 잤던 스님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그 길로 장세는 관가로 끌려갔지요 장세는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원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장세는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였어요 하지만 보참 속에서 돈이 나온 이상 원님은 장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장세는 눈물을 떨구며 사정했지만 원님은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적기만 하였어요 그토록 구경하고 싶었던 금강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런 일을 당한 장세는 억울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린 장세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묶인 몸이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금강산을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원님은 양반과 귓속말로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그래 좋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원님은 장세에게 포졸 몇 명과 페렝이 쓴 사람을 함께 붙여 금강산을 구경시키게 하였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에 넋이 빠진 장세는 모든 억울함과 분함을 잊었어요 조금 후 자신이 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포졸들은 마지막으로 장세를 백천동 골짜기 안으로 데려갔답니다 장세는 눈앞에 버티고선 매끈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를 보고 입을 딱 벌리고 말았지요 바위에 가까이 다가선 장세는 또 한 번 놀라며 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웬 사람이 바위 안에 있지 장세는 바위 속의 사람에게 팔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바위 속의 사람도 똑같이 팔을 내밀었지요 그걸 본 장세는 놀라 얼른 팔을 걷었답니다 그런데 바위 속의 사람도 장세와 같이 팔을 거두었어요 장세는 바로 앞으로 더욱 다가갔답니다 바위 안의 사람도 장세 가까이에 다가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이건 나잖아 바위 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장세의 자신이었어요 장세의 모습이 바위의 거울처럼 그대로 비친 것이었지요 허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신기한 바위를 다 보네 장세는 신기해하며 자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비춰보았답니다 여러가지 얼굴 표정을 지어보며 웃기도 하였어요 그때였지요 어제저녁 장세와 함께 주막에서 잤던 스님이 거울 바위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고 스님 정말 잘 만났습니다 장세는 반갑게 스님을 부르며 손을 잡았어요 장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스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장세가 말을 읽기도 전에 스님은 장세에게 다가서며 물었답니다 젊은이 아까 보니 이 바위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뭘 하고 있던데 예 이 바위에 제 몸을 비춰보았습니다 바위에 몸을 비춘다고 스님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바위 쪽으로 성큼 다가졌어요 스님은 바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그냥 바위일 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 바 젊은이 남의 돈만 훔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거짓말도 잘하는구먼 뭐 몸을 비춰봤다고 한참 바위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던 스님은 토달거리며 쏘아붙였어요 정말 몸이 비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때 장세와 스님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본 포졸들과 패랭이를 쓴 사람이 바위 앞으로 달려왔어요 거울 바위에는 오로지 장세의 모습만이 비쳤답니다 바위를 들여다본 포졸들은 밧줄을 꺼내들었어요 이제 금강산 구경도 다했고 다시 광거로 끌려가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장세는 중 늘어진 발을 포졸에게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포졸들은 뜻밖에도 장세가 아닌 옆에 서있는 스님을 묶었어요 이놈들 이게 무슨 행패냐 부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스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 도둑놈아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 뻔뻔한 낯짝에 신성한 부처님까지 팔아먹다니 베랭이를 베랭이를 쓴 사람이 스님의 뺨을 한 대 사정없이 후려갈기며 말을 계속하였어요 예기 예끼 백лей 예끼 이 바위가 그냥 보통 바위인 줄 아느냐 착하고 나쁜 것을 가려주는 명경대라는 바위다 장세처럼 정직한 사람은 온몸을 비춰주지만 너같이 나쁜 놈은 그림자 하나도 비치지 않는 신비의 바위란 걸 몰랐을 것이다 그 말에 스님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장쇠 자네를 의심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원님과 우리 나리는 자네가 도둑질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곳으로 우리를 보낸 걸세 알고 보니 스님은 금강산 일대에서 소문난 큰 도둑이었어요 한양에서 양반이 금강산으로 구경 온다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와 일부러 같은 주막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스님 행세를 한 도둑은 양반의 돈을 훔쳐 장쇠의 보찜에다 집어넣고 새벽에 보찜째 들고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모른 채 하고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었지요 장쇠는 잃었던 노자를 되찾아 실컷 금강산 구경을 하였답니다 명경대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밝혔다는 장쇠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명경대를 찾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하지만 부자나 양반 벼스라치들은 금강산에 구경 왔다가도 명경대 앞에는 얼신도 못하고 멀리서 빙빙 돌며 되돌아가곤 하였답니다 어느 마을의 바보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부부가 살았답니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바보 짓을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하루도 웃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보 남편이 길을 가다가 고소한 냄새를 맡았답니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아주 고소한데요 바보 남편은 냄새를 따라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무슨 냄새긴 깨뽕는 냄새지 아, 깨요 바보 남편은 깨, 깨 하며 장토로 달려갔어요 저렇게 고소한 깨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야 바보 남편은 시장에서 깨 한 가마니를 샀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바보 아내에게 깨를 모두 볶도록 하였답니다 근데 이 많은 깨로 뭘 할 거예요? 응, 장사를 해보려고 장사요? 그래, 냄새를 맡아봐 볶으면 볶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나지 네, 아주 고소한데요 거봐, 사람들은 분명히 고소한 깨를 좋아할 거야 따라서 고소한 깨를 많이 사갈 거란 말이지 아, 그렇군요 바보 아내는 남편이 참 똑똑해 보였어요 빨리 볶아서 팔아요 바보 아내는 열심히 깨를 볶았답니다 한 가마니의 깨를 다 볶자 바보 남편이 볶은 깨를 다시 가마니에 담아 지게에 짊어졌어요 깨 많이 팔고 오세요 무슨 소리, 지금은 깨를 팔지 않을 거요 왜요? 그거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지 이렇게 고소한 깨를 밭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열매가 열리나요? 열매가 열리나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바보 아내는 바보 남편을 따라 밭에 가서 볶은 깨를 심었답니다 고소한 깨야, 달달달 불에 볶은 고소한 깨야 쑥쑥 자라거라 주렁주렁 열리거라 바보 남편과 바보 아내는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러가며 밭에 한 가마니의 볶은 깨를 모두 심었답니다 하지만 몇 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밭에는 깨의 싹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요 볶은 깨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바보 남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방에 들어 누워 버렸답니다 몇 날, 며칠 방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던 바보 남편이 걱정된 바보 아내는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우리 남편이 입맛이 없나 봐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맛있는 조개국을 끓여줘 지금이 조개가 맛있을 때니까 조개요? 그래, 시장에 가면 조개를 말려서 꼬챙이에 끼어 파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사다가 푹 끓여 먹이면 기운을 차를 게야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바보 아내는 시장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 도착해 보니 꼬챙이는 기억나는데 조개라는 말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더라? 무슨 꼬챙이라고 했는데? 바보 아내는 아주머니가 한 말을 떠올리며 고민하면서 시장을 헤매었어요 그러다가 꼬챙이를 발견하였지요 아저씨, 그 꼬챙이 주세요 바보 아내가 달라고 한 것은 곶감을 꽂아둔 꼬챙이였어요 곶감 사시게요? 곶감? 아, 맞아요, 곶감이에요 바보 아내는 옆집 아주머니가 말한 것이 곶감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곶감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바보 아내는 솥에 물을 붓고 그 안에 곶감을 꼬챙이째 넣어 팔팔 끓였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맛있는 곶감국을 끓이고 있으니 오늘은 꼭 먹어야 해요 알았어, 이제는 정말 배고파서 더는 못 누워 있겠어 바보 남편은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앉았답니다 바보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팔팔 끓고 있는 소츠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어느 놈이 건더기는 몽땅 가져가고 꼬챙이만 남겨놨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바보 남편은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왔답니다 소단의 건더기를 누가 훔쳐가고 이렇게 꼬챙이만 남았어요 뭐? 아이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바보 남편과 바보 아내는 곶감이 물에 녹아 풀어진 것도 모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답니다 방가못의 전설 중남 태안읍에 있는 백화산은 나무보다 바위가 더 많아 일명 바위산이라 부른답니다 이 백화산 서쪽으로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동쪽과 달리 숲이 우거진 사이로 냇물이 흐르고 그 옆에 마을이 있지요 이곳은 방시가 많이 살아서 마을 이름을 방가못 또는 방가마시라고 불렀답니다 방가는 방시를 가리키고 못이나 마시라 하는 말은 냇물이나 인공호수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처음 이곳에 방시들이 살기 시작할 때는 냇물도 없었고 못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 아들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냇물과 호수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곳에는 방시성을 가진 젊은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태기가 없어서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어요 예전에는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의 하나로 부인을 냉대하였지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많은 여인들이 학대를 받았던 사회 모순이 있었답니다 방시 부인은 아들을 낳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어요 좋다는 약은 모두 먹어보고 굿도 여러 차례 하였지요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우리 부부가 백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드려요 남편은 부인의 말에 따라 백화산에서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어요 부부는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은 다음 백화산으로 갔답니다 두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 큰 바위 밑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지요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그들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정성껏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부인에게 입덧이 시작되어 부부는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산신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요 아들이든 딸이든 나 훌륭하게 기릅시다 방시 부부는 열 달 동안 매사에 조심하며 출산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기의 이목구비가 훤하고 잘생겨 보는 이마다 장차 큰 사람이 되겠다고 칭찬이 자자하였지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던 날 마을 노인이 밖에 나갔다가 방신의 집에서 훤하게 비추고 있는 빗줄기가 백화산에서 흐르고 있음을 보았답니다 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이 기이한 형상을 본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사람들을 자주 놀라게 하였어요 보통 사람보다 일찍 걷고 말도 빨리 배우고 힘이 세어 어른과 팔씨름을 해도 아이가 이길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기이한 아이를 보려고 문전 성실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빨래감을 가지러 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방에서 장정 여러 사람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부인은 하도 이상해서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간 곳 없고 젊은 무사한 사람이 버티고 서서 주문을 외우는데 손에 막대기를 여러 개 들고 있었답니다 주문을 외울 때마다 막대기 한 개가 군졸 한 명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조화인 것이지 부인은 기이한 광경에 머리가 암울아물하고 겁이 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손에 있는 막대기가 하나씩 모두 무사로 변하자 그는 갑자기 호령하는 것이었어요 모두 들어라 지금부터 무술 훈련에 들어가겠다 먼저 칼 싸움을 배운다 내가 시범을 보일 터이니 너희들은 따라 하도록 하라 그러자 군졸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더니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빼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사가 하는 대로 칼을 휘둘렀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칼 싸움을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활을 들고 활 쏘는 훈련을 하였지요 자 여기 관역이 있으니 이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되 화살이 하나도 빗나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자 무사는 흡족한 얼굴로 훈련을 중지시켰답니다 오늘 훈련은 이만하면 되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 무사는 이렇게 말하고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주문이 끝날 때마다 군졸이 하나씩 막대기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맨 나중에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무사 스스로가 갓난아이로 변하였어요 그러더니 부인이 잠을 재우던 포대기 속으로 들어가 금방 잠이 들어 새록새록 자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아기가 무사가 됐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개변이 있을 수가 부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등에서 흐르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부인은 엉금엉금 기어 빨래토로 갔으나 빨래할 생각을 잊고 방 안의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려 무섭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어요 집에서 이야기하면 아이가 엿들을 것 같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낮에 보았던 광경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지요 그러나 남편은 그 소리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더니 몸이 허약해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걱정을 하였답니다 당신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아이나 잘 보시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내일 당신도 한번 방을 엿보셔요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천연스러워 그녀의 마음이 더욱 아팠답니다 이리 귀여운 아이에게 도깨비니 귀신이니 하면 당신은 벌을 받을 터이니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시오 남편은 부인을 나무라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부인은 잠을 잃을 수가 없었지요 밤새도록 악몽이 부인을 괴롭혔고 낮에 본 일들이 꿈만 같았답니다 다음 날 방시 부부는 보통 때처럼 일어나 남편은 들일을 나갔고 아내는 빨래토로 나갔답니다 두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동정을 살피기로 했던 것이지요 약속 시간이 되어 부부는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어요 천천히 방문 앞에 발길을 멈추고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이웃고 방 안에서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긴장하고 문틈으로 방을 엿보았지요 그런데 어제 부인이 본 그대로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였어요 무사히 구령과 함께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고 군사들의 기압 소리가 흡사 전쟁터 같았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내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오 집안이 망할 징조인 것이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부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있는 동안 방 안에서는 훈련이 끝이 났는지 잠잠하였어요 부부는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방신은 이 기막히고 끔찍한 사실을 남에게 발설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였답니다 여보 아무래도 저 아이가 요괴가 아니면 귀신인 것 같소 어쩌면 좋겠소 설마 우리 아이가 요괴일까요 우리가 백화산에서 기도하고 얻은 아이인데 그 반대가 아닐까요 이를테면 재주가 비상하여 도수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도 아니면 힘센 장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소 아이가 하는 짓은 군조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오 요괴가 반란을 일으켜 임금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내의 의견은 달랐어요 아이가 장수가 되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할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기가 크기도 전에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이 멸할 일인 것이었어요 부모가 이런 고심에 빠져 있는 것을 그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가 날마다 일터로 나가면 병정 노름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태안 지방에는 오랑캐의 침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광군이 오랑캐를 진압하려고 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싸우는 족족 패하여 쫓기고 있었지요 이렇게 되자 오랑캐는 더욱 잔혹하게 득세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인심이 사나워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싸움이 잦아 그야말로 난세가 거듭되었지요 사람들은 시국이 하도 뒤숭숭하여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말을 잘못해도 오랑캐를 두둔한다거나 내통한다고 해서 몰매 맞는 일이 보통이었지요 이런 와중에 아들의 해계망측한 짓은 방시 부부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어요 아이를 살려 두었다가 오랑캐와 작당하는 날이면 큰일이요 예사로 온 아이가 아니니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르겠소 우리 아무 생각 말고 저 아이를 멀리 보냅시다 하지만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부인이 울며 불며 말렸지만 남편은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부부는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가듯이 아이를 재웠답니다 방시는 큼직한 다듬이 돌을 들어 아기의 목을 눌러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밭으로 갔지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방시는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며 죄책감의 집을 바라보니 이게 또 무슨 병고인가요? 갑자기 방시의 집 지붕이 뚫어지고 그 뚫린 곳으로 백마 한 마리가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백마는 슬프게 울면서 백화산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울며 날아간 백마가 백화산 중턱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며 산이 갈라지더니 백마는 그 갈라진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지요 이에 방시가 넋을 잃고 있는데 또 한 번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갈라진 산 중턱에서 난데없이 물줄기가 솟구치며 큰 냇물을 이루어 흐르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방시는 후회를 하였답니다 백화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들을 죽인 자신이 한없이 미웠지요 너무 경솔하게 서두른 자신의 행동에 방시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방시의 행동을 꾸짖었답니다 더욱이 아기가 태어날 때 빛을 본 노인은 방시를 원망하였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면 오랑캐를 무찌를 큰 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였지요 그 후 방시는 이 마을에 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났답니다 지금 태안 중고등학교 뒤쪽에 흐르는 조그마한 냇물이 바로 그때 생긴 냇물이고 또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근처에 있는 샘은 그때 생긴 못이라고 한답니다 그 당시 냇물과 못이 컸지만 지금은 모두 작아져 윤곽만 남은 것이지요 지금도 그곳을 지나노라면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결정을 내리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생각하게 한답니다 방가 못 방가 맛은 태안군의 영원한 전설로 남아있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어린 남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외딴 산골에 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산골 집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남매가 도란도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부부가 먼 산 넘어 친척 집에 가게 되었지요 부부는 집에 남아있을 아이들이 무척 걱정되었지만 너무 먼 곳이라 데리고 갈 수도 없었답니다 부부가 집을 나서자 아이들이 부리나케 달려 나왔어요 말썽을 피우지 않을게요 우리도 데리고 가세요 네 하지만 부부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말하였어요 얘들아 너무 멀어서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대신 올 때 떡이랑 고기랑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으렴 부부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섰답니다 심심한데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잠깐만 기다려 오빠는 밖으로 나가 감자 한 소쿠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구워 먹으라고 주고 갔거든요 아이들은 화룻불에 감자를 넣고 굽기 시작하였지요 와 맛있겠다 동생이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감자가 익는 맛있는 냄새가 방 밖으로 솔솔 퍼져나갔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어기적 어기적 거닐던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검실검실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로군 마침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솔솔 풍기는 냄새를 따라 아이들이 있는 산골집에 도착하였지요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빠끔히 들여다보니 어린 아이 둘이서 감자를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옳지 잘 되었다 감자도 빼앗아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어야지 아이고 신난다 호랑이는 앞발을 내밀어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두툼한 호랑이 앞발에 문고리가 쉽게 잡힐 리가 없었답니다 벅벅 벅벅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벅벅 긁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호랑이잖아? 오빠, 무서워 조용히 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오빠는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왔어요 그러고는 방문 창호지에 바늘을 더금더금 찔러놓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가 다시 문을 열려고 아빠를 내밀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호랑이는 창호지에 박힌 바늘에 발바닥을 찔리고 말았답니다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겅둥겅둥 뛰었어요 여놈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던 호랑이 눈에 아궁이가 보였답니다 옳지,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군 한참을 덜덜 떨던 아이들은 갑자기 밖이 조용해지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오빠, 호랑이가 갔나 봐 잠깐만 기다려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오빠는 의젓하게 말하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아궁이 밖으로 꼬리만 내놓고 달랑달랑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가 고들짱을 뚫고 방으로 들어가려나 봐요 애구머니,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온다 간줄만 알았던 호랑이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오빠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오빠, 어떻게 해? 좋은 수가 있을 거야 한참을 생각하던 오빠가 동생을 달래며 말하였어요 금방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오빠는 뒷문을 열고 잽싸게 뒷마당으로 나갔답니다 뒷마당에는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쓰는 집단이 잔뜩 쌓여있었어요 오빠는 재빨리 젖은 집단에 불을 붙여 굴뚝에다가 쑤셔 넣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굴뚝에서 젖은 비단을 태운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어요 아이쿠 숨 막혀 아궁이로 몸을 들이민 호랑이는 굴뚝에서 들어오는 매운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 매운 연기에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눈물, 콧물 흘리며 캑캑 떼다가 그만 아궁이 밖으로 나오고 말았지요 아, 우리가 이겼어 오빠 호랑이도 저렇게 혼이 났으니 이제는 들어오지 못할 거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그만 아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호되게 당한 호랑이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이대로 물러서면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집 밖을 빙빙 돌던 호랑이는 또다시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갈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하늘을 보니 지붕이 보였지요 호랑이는 잽싸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초가집 지붕을 뚫고 방으로 들어가려나 봐요 여놈들, 이렇게 들어갈 줄은 몰랐겠지? 오빠, 호랑이가 갔나 봐 아, 이제 살았다 아이들이 겨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지붕까지 들썩들썩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깜짝 놀란 아이들이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호랑이 다리가 쑥 내려왔지요 호랑이가 지붕에서 내려온다! 동생이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정말 죽었구나 하고 생각한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그때 동생이 오빠를 쿡쿡 찔렀어요 오빠, 저거! 방 한 구석에는 아까 먹으려던 감자가 화룻불에 잘 구워져 있었지요 오빠는 재빨리 뜨거워진 감자를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놓았어요 호랑이는 한쪽 발을 방 안으로 쑥 내려놓았다가 깜짝 놀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아이고, 뜨거워! 그러고는 다른 쪽 발을 내렸는데 또 뜨겁단 말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한 발씩 디드며 춤추듯이 쿵쿵 뛰었답니다 지붕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방으로 내려올 수도 없었거든요 지붕에 반쯤 매달린 채 발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저 호랑이 좀 봐 꼭 절구꽁이로 방아찢는 것 같잖아 펄쩍펄쩍 뛰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무서운 것도 잊은 채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 좁쌀 좀 가져와 봐 오빠의 말에 동생은 좁쌀을 한가득 가져왔어요 오빠는 좁쌀을 화로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놓았지요 이번에도 호랑이는 뜨거운 좁쌀에 발을 대어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 방하다 호랑이 방아야 아이들은 좁쌀이 다 찌어지면 또 새 좁쌀을 가져다 놓았지요 그러면 호랑이가 잘 찌어 놓았어요 재미난 구경에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저녁때가 되어 부부가 집에 돌아왔어요 애구머니 이게 뭐야? 부부는 드레드레 매달린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하루 종일 방아를 찢느라 호랑이가 힘이 다 빠져버린 모양이었어요 얘들아 다친 데는 없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호랑이는 어떻게 된 거고 좁쌀은 또 어느새 찌어 놓았니? 부부는 너무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낮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부부는 아이들이 무사해서 너무 기뻤답니다 게다가 호랑이도 잡고 좁쌀까지 모두 찌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식구들은 방아찢는 호랑이를 떠올리며 즐겁게 웃었답니다 나라를 읽고 삼베옷을 입은 태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경순왕 5년인 931년 2월 태수겸용을 고려왕 왕건에게 보냈어요 뵙고 싶습니다 저희 신라로 와주시지요 경순왕은 태수겸용을 통해 왕건을 신라로 초대하였어요 얼마 뒤 왕건은 50여 명의 기병을 데리고 신라의 수도인 설아벌에 왔답니다 경순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교회까지 나가 왕건을 맞이하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먼 곳까지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순왕과 왕건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길거리에는 많은 신라 백성들이 나와 왕건을 맞이하였지요 마치 자기 나라 왕을 맞이하는 듯 열렬히 환영하였어요 경순왕은 안압지 서쪽에 있는 왕궁인 임해전으로 왕건 일행을 데려와 잔치를 베풀었어요 경순왕은 술기운이 돌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내가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점점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견화는 의롭지 못한 짓을 제 맘대로 하여 우리 신라를 망하게 하니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한반도는 신라, 후백제, 고려 등 세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견화는 후백제의 왕인데 927년 9월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와서 몹쓸 짓을 저질렀지요 신라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재물을 닥치는 대로 빼앗았으며 신라 경혜왕을 붙잡아 칼을 던져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어요 경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이 경순왕이랍니다 경순왕이 견원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흘리자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흐느껴 울었어요 왕건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경순왕을 위로하였지요 왕건은 설아벌에서 두 달을 머물렀어요 그동안 고려병사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신라 백성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였지요 신라 백성들은 왕건을 입에 올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지난번에 견원이 왔을 때는 마치 호랑이나 이리떼를 만난 것처럼 무서웠는데 오늘 왕건이 왔을 때는 부모님을 만난 듯 정겹내 그려 물론이지 견원이 왔을 때는 도성에 피비린내가 나더니 왕건이 오자 잔치 음식 냄새가 가득하지 않은가 왕건은 두 달 뒤 고려로 돌아가서 경순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경순왕에게는 비단과 말 안장을 갖춘 말을 신하들에게는 배와 비단을 골고루 나눠주었지요 경순왕과 신하들은 선물을 받고 모두 기뻐하였어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어느 날 후백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견원이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갇혔다가 나주로 도망쳐 고려에 귀순해 온 것이었지요 왕건은 견원을 반갑게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하였어요 경순왕은 이 소식을 듣고 혼자 중얼거렸지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신라뿐이군 경순왕은 나라의 운이 다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고려는 떠오르는 해이고 신라는 지는 해였지요 한반도의 모든 땅이 왕건의 차지가 되고 신라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었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가련한 신세였지요 나라의 장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이 나라를 왕건에게 맡겨야겠다 경순왕은 마침내 이런 결심을 하고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나라의 운이 다하여 모든 땅이 남의 것이 되어버렸소 견원이 왕건에게 귀순했다고 하니 곧 왕건이 신검에게 항복을 받으면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것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건에게 이 나라를 맡겼으면 하는데 경순왕이 말을 재 끝내기도 전에 마이테자가 일어나서 말하였어요 그건 안됩니다 아바마마 한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모두 하늘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년 역사를 지닌 우리 신라를 하루아침에 버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태자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경순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달걀로 파위치기다 질게 뻔한데 왜 싸우리 하느냐 백성들의 목숨만 아사갈 뿐이다 죄 없는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다 경순왕의 결심은 확고했답니다 시랑 김봉휘를 부르더니 항복문서를 써서 고려왕건에게 보내었어요 경순왕 9년인 935년 11월의 일이었지요 왕건은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경순왕을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불렀답니다 경순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개경을 향해 떠났어요 그들 일행의 수례와 말들이 30여 리에 이어졌지요 신라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왕과 신하들을 떠나보내었어요 왕건은 도성 밖으로 나가 경순왕을 맞이했답니다 그리고 경순왕에게 자신의 큰딸인 낙랑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으며 신라를 고쳐서 경주라 하고 이를 경순왕의 시급으로 주었답니다 이리하여 천년을 자랑하던 신라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한편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문서를 전한 날 마이태자는 통곡하며 경순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개골산을 향해 떠났답니다 마이태자는 도중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잠깐 들렀지요 용문사는 신라 진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세운 절이었어요 마이태자는 그 절을 떠나며 마당에 은행나무를 심었답니다 이 은행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크고 우람한 모습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서있답니다 마이태자는 개골산으로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며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삼베옷을 입은 태자라고 하여 마이태자라고 불렀답니다 산골 청년의 서울 구경 산골에만 살던 청년이 어느 날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쭉 산골에만 살아서 서울 구경 가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지요 서울 구경이 처음인데 무얼 준비해야 하지? 임금님이 사시는 곳인데 괜히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청년은 서울 구경을 앞두고 마음이 떨려 아무것도 못하였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청년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서 서울 구경할 때 주의할 점을 물어보기로 하였답니다 주의할 점이 있지 나도 아주 오래전에 서울 구경을 한번 해봤다네 감자 농사를 짓는 감 영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서울 구경하던 때를 떠올렸어요 서울 가거든 보따리 조심하게 보따리를 조심하라고요? 그래, 서울에는 사람이 많아 그만큼 도적들도 많지 벌건 대낮에도 보따리를 휙 낚아채서 주랭랑을 친다네 그러니 보따리끈을 꼭 잡고 다니게 예, 어르신 감 영감님께 서울 구경할 때 주의할 점을 들은 청년은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고구마 농사를 짓는 고영감님을 찾아갔어요 있지, 있고 말고 우리는 산골에 살기 때문에 똥이 마려우면 아무 곳에서나 똥을 누고 흙을 덮어버리지 예, 그러하지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장터에 똥 누는 곳이 따로 있으니 아무 곳에서나 똥을 누지 말게나 그랬다가는 보졸들한테 잡혀간다네 감 영감님, 고영감님께 서울 구경할 때의 주의점을 들은 청년은 마지막으로 도라지 농사를 짓는 도영감님을 찾아갔어요 주의할 점은 해가 지면 길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일세 잘못하다가는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딱딱딱 소리가 나면 무조건 숨깨나 산골 마을의 새 어르신으로부터 서울 구경할 때의 주의점을 들은 청년은 드디어 서울로 향하였어요 몇 날 며칠이 걸려 서울에 오니 감 영감님 말대로 서울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청년은 어깨에 둘러맨 보따리의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수상적다 싶으면 몸을 휙휙 돌려 수상한 사람이 보따리를 못 건드리게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은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걷게 되었어요 아이고, 배야 청년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똥 누는 데가 어디지? 여보시오, 똥, 똥 누는 곳이 어디오? 청년은 물어 물어 장터 한쪽에 마련된 똥 누는 곳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청년은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장터 구경을 다녔답니다 비단이 참 곱긴 곱구나 그래도 감자꽃, 고구마꽃, 도라지꽃보다는 안 곱네 청년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신기한 물건을 이리저리 만져보았답니다 사진은 못해도 서울에 왔으니 구경이나 실컷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국밥도 먹고 막걸리도 마셨어요 서울 장터는 아무리 구경해도 질리지 않았답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것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정신없이 장터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잠잘꽃을 안 알아봤구나 이를 어쩐다 청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잠잘꽃을 찾아 골목골목을 헤매었어요 딱딱딱 도영감님이 말한 딱딱딱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답니다 청년은 어디로 숨을지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모두 담벼락이라 어디 숨을 곳이 없었지요 딱딱딱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어요 청년은 담벼락에 달라붙어 팔과 다리를 쭉 뻗었지요 딱딱딱 술라군들이 청년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술라군들이 청년 앞에서 멈춰 섰답니다 청년은 식은땀이 줄줄 흘랐어요 나는 담벼락에 널린 빨래요 뭐? 빨래? 여기서 뭐 하는 것인지 바른대로 말하거라 술라군들의 호통에 청년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답니다 나, 나는 벙어리요 뭐? 벙어리? 이놈이 누굴 놀리나?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해? 술라군들은 어이가 없었답니다 청년은 아무 대답도 않고 계속 담벼락에 널린 빨래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어서, 바른대로 말해라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이냐 나는 벙어리라니까요 청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아니,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한단 말이냐 푸트, 풋벙어리입니다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안 돼 풋벙어리입니다 뭐라고? 풋벙어리? 청년은 이렇게 풋벙어리 행세를 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글을 쓰며 살고 싶었던 여인 이 글을 자네 딸이 지었다는 게 사실인가? 참으로 명문일세 그려 재상 신 흠은 탄복하며 다시 한번 시문에 눈길을 던졌어요 5월의 장간산을 사흘에 넘으니 노릉의 구름 속에 슬픈 노래는 끊어졌네 이 몸 역시 왕실의 후손이라서 산골의 두견새 소리 차마 못 듣겠네 부끄럽습니다 대감 이봉은 말과는 달리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하였어요 아닐세 남자도 아닌 여자가 이런 문장을 지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일세 신 흠이 그렇게 칭찬해 주니 이봉은 딸 옥봉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서부터 그를 가르쳤는가? 아닙니다 그저 어깨 너머로 혼자 깨우친 듯합니다 저런! 그런데도 이리 훌륭한 글을 짓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제주로세 거참! 신 흠은 옥봉이 지은 글을 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지금 신 흠이 읽고 있는 글은 몇 해 전 옥봉이 영월을 다녀와서 지은 것으로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 영월로 유배 온 단종의 애 끓는 심사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자네 딸은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되는가? 열 여덟이 옵니다 꽃다운 나이로 새그려 이제 혼인을 시켜야겠구먼 그렇습니다만 이봉이 말끝을 흐리자 신흠이 되물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겐가? 허허 제 여식이 워낙 워낙 신흠의 물음의 이봉은 겸연쩍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헛웃음을 지었답니다 허허 글쎄요 그게 문장이나 외모가 저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니 원 허허허 이 정도 문장을 짓는 재주라면 그럴만도 할 터이지 허허허 웃음 끝에 이봉이 신흠에게 말하였어요 대감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중신압이라도 되는가 그렇게 신흠과 이봉의 술자리는 밤 늦도록 옥봉의 혼사 문제까지 거론하며 쉬이 끝날 줄을 몰랐답니다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이봉은 딸의 혼처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옥봉은 번번이 마다할 뿐 도무지 좋은 기색을 비치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굴이 잘생기면 글 재주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고 문장이 뛰어나면 외모가 변변치 않다고 퇴짜를 놓았던 것이지요 옥봉이 나이 벌써 22살을 넘기고 보니 이봉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딸을 두고 친척들은 물론 이웃들까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이봉은 틈나는 대로 매팔을 놓아 딸의 혼처를 알아보았으나 옥봉은 매번 머리를 숙이고 앉아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봉은 밤이 이슥해졌을 무렵 옥봉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지요 방에는 옥봉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웬일인지 얼굴에 짙은 수심이 깃들여 있었답니다 찾아 계십니까 아버지 옥봉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 이봉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하였어요 이제 너의 나이 벌써 스물하고도 둘이다 홍기를 놓쳐도 한참을 놓친 나이야 아버지의 말에 옥봉은 할 말을 읽고 방바닥만 내려다 보았어요 오늘 이 아비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라 대신 가부간의 결정은 너의 의사를 따르겠다 옥봉의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할 땐 말듯 입술만 달싹이며 간혹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전 사석에서 운강 조원이라는 이를 소개받았다 너도 익히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르나 외모나 문장으로 볼 때 네가 찾는 배필이 분명하다 옥봉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가늘게 떨려움을 느꼈답니다 운강 조원의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터였지요 사내 대장부다운 헌칠한 용모에 글 재주 또한 비상하여 이미 장안의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에요 옥봉의 이러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봉이 좀 전과는 달리 스스럼 없이 말을 이었답니다 그 사람 역시 너의 소문을 들었는지 너에 대한 관심과 칭찬이 남다르더구나 내가 보기에도 사위로 삼았으면 하는 욕심이 들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사내 대장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이봉은 거기에서 말을 끊었어요 옥봉의 어머니는 속이 타는지 마른 침만 삼켰답니다 주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옥봉의 말에 이봉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문제는 조원이라는 자가 이미 혼인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깊은 우물 같은 정적이 흘렀답니다 옥봉도 옥봉의 부모도 아무런 말 없이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참 후 옥봉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소녀 그분이라면 소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껏 제가 찾던 분을 만났는데 정실이면 어떻고 소실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매팔을 넣어주십시오 옥봉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릴 뿐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이봉은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녀 정말 기쁩니다 그간 부모님께 심려만 끼쳐드렸는데 이제라도 배피를 만나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소녀의 소망도 이루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옥봉의 위로 섞인 말에 이봉의 눈에서도 희미한 물기가 번져나는 듯 하였어요 옥봉이 조원의 소실로 들어간 지 3년이 흘렀답니다 지난 3년 동안 옥봉은 조원을 남편이라기보다는 평생을 시우로 여기고 언제나 글을 읽고 문장을 짓는 데에만 온갖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인지 집안일에는 아예 아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답니다 옥봉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서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아녀자로서의 도리를 알게 되겠지 싶었던 조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자 조금씩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아내가 재주 많은 여인이기보다는 조신한 여인네이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옥봉은 오로지 글을 읽고 문장을 짓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갈수록 남편에게도 별반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조원이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속으로 사귀며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일은 뜻밖의 곳에서 터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옥봉이 살고 있는 마을에 소도둑이 들었는데 애매한 농부 한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 광가에 끌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자 농부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써달라고 옥봉을 찾아갔어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옥봉은 순순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세숫대야의 물을 거울로 삼고 머리빗은 물로 기름을 삼았네 이내 몸이 직녀가 아니거늘 지아비가 어찌 견우가 되겠는가 농부의 아내는 곧 그 글을 관가의 수령에게 바쳤답니다 글을 읽은 수령은 뛰어난 문장에 감동하여 농부의 무죄를 믿고 방면에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조원은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그는 곧장 옥봉의 처소로 달려갔어요 이보시오 부인 얼굴이 상기되어 방 안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보며 옥봉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고 남편에게 앉기를 권하고 자신도 그 앞에 앉았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내 그간 부인을 소실로 맞아들여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부인의 거동을 지켜만 보았소 옥봉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한 집안의 아녀자가 된 몸으로 집안일에는 일말에 관심도 없이 그저 날이면 날마다 책 읽고 글 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대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소 옥봉의 다소곳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는 듯 조원의 녹이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답니다 거기에다 이젠 남의 일에까지 참견하여 아녀자가 쓴 글이 문지방을 넘어가니 내 어찌 더 참을 수 있겠소 그것이 아니라 사정이 하도 딱하여 듣기 싫소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부부의 연은 오늘로 끝이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부부의 연은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이 어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옥봉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그 말을 끝으로 조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답니다 귓전을 때리는 세찬 방문 소리가 이미 조원의 굳은 결심을 대신하고 있는 듯 하였어요 한참을 자리에서 흐느끼던 옥봉은 눈물을 거두고 자세를 고쳐앉더니 천천히 일어나 조원이 나간 방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렸답니다 서방님 소녀 처녀의 몸으로 서방님의 소실로 들어온 건 오로지 서방님의 덕망과 글짓는 재주를 사모하여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방님께서 저를 버리시니 소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서방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두고 가오나 저를 버리신 데 대한 원망은 가슴 깊이 품고 가겠나이다 옥봉의 가슴에는 조원에 대한 애정과 원망이 함께 서려 있었어요 조원에게서 버림받은 옥봉은 그 후 독수 공방을 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임진왜란 때 한마는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한답니다 비록 조원에 대한 원망을 가슴 속에 품고 살기는 하였으나 옥봉은 끝끝내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였답니다 그녀가 조원에게 지어보낸 글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있지요 그대의 안부 알 길이 없사운데 달빛이 사창에 들면 제 한이 끝없네 제 꿈 속의 혼이 다니는데 자취가 있었다면 님의 문전의 돌길은 반은 모래가 되었으리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 옛날 어느 고울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 이서방과 김서방이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냇가에서 멱도 감고 글 공부도 같이 하였지요 둘은 같은 때의 과거를 보았는데 이서방만 과거의 급자였어요 나 혼자 과거에 합격해서 미안하네 이서방이 말했어요 아니네 자네 실력이 이제야 빛을 보는 걸세 축하하네 이서방은 벼슬길에 올랐고 김서방은 다시 고향에 내려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어머니 병하니 빨리 나아야 하는데 김서방은 어머니 때문에 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김서방이 나가보니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지요 지나가는 길에 부처님께 시주 좀 하시라고 들렀습니다 스님이 합장을 하며 말하였어요 저희도 살림이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시주를 하지요 여기 저녁때 먹을 쌀을 조금 나눠드리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스님이 김서방의 낯빛을 살피며 물었어요 예 어머니 병하니 기쁘셔서 그러시군요 제가 어머니 병하니 낫게 할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시지요 스님은 김서방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소곤거렸어요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100일 동안 날마다 개 한 마리씩 잡아 푹 삶아서 드리라는 것이었지요 김서방이 어떻게 하루에 한 마리씩 개를 구하느냐고 하자 스님은 김서방이 호랑이로 변해서 잡아오면 된다고 하였답니다 스님은 누가 들을 세라 소곤소곤 말하면서 부장을 두 장 주었답니다 한 장은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호랑이나 사람으로 변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서방은 밤이면 호랑이로 변해 날마다 개를 잡아 어머니에게 주었답니다 자, 어제까지 개 아흔 여덟 마리를 잡아 드렸구나 두 마리만 더 잡으면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김서방은 이제 두 번만 더 호랑이로 변해 개를 잡아오면 어머니의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지요 한편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몹시 이상하였어요 어디서 날마다 개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어머니에게 보신탕을 해주는 것이 수상했던 것이지요 더 의심스러운 것은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중얼중얼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방에 들어가 문고리를 걸자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우지 문을 뚫었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남편이 부적을 붙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자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그 길로 뛰어나갔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옳지 저 부적을 태워버려야겠구나 김서방의 아내는 부적을 없애버리면 남편이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부적을 찾아 태워버렸어요 밤늦게 개를 잡아가지고 돌아온 김서방은 김서방은 방에 들어가 사람으로 돌아오는 부적을 찾았답니다 아니 부적이 어디 갔지 내 분명히 여기다가 두었는데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적이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 부적을 찾는데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얼 그리 찾으십니까 내 여기 부적을 넣어두었는데 못 봤소 김서방은 자기가 지금 호랑이로 변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다급하게 말하였지요 그것을 왜 찾으십니까 난 그것이 없으면 사람으로 못 돌아오 어서 부적을 주시오 김서방은 애가 탔지요 세상에 어쩌면 좋습니까 그걸 그만 태워버렸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뭐라고 태워버렸다니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호랑이로 변한 김서방은 홧김에 아내를 번쩍 들어 마당에 내던졌어요 그때 마침 방문을 열고 나오려던 어머니는 호랑이가 며느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놀라 기절하더니 영영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김서방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호랑이로 변해 사람으로 못 돌아가고 아내와 어머니마저 죽었으니 말이지요 우선 옆집 박서방에게 가서 음식 좀 달래야겠구나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 호랑이는 박서방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밥을 얻어 먹었지요 여보게 김서방 자네가 아무리 김서방이라고는 하나 호랑이로 변한 이상 마을에서 사는 것은 힘들 것 같네 나라에서는 보수를 시켜 자네를 잡으려고 할 걸세 산에 올라가 있다가 배가 고프면 내려오게나 박서방은 김서방의 처지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호랑이는 산으로 올라갔지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가 내려오면 음식을 주었으나 차츰 마을 사람들도 푸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해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호랑이는 이제 음식 얻어 먹기도 어려워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배가 너무 고파 하는 수 없이 나무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어요 마을에서는 큰일이 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하였답니다 나무를 하러 가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가야 안전하였어요 사람들이 아예 산에 올라오지 않거나 떼지어 몰려오자 호랑이는 또 굶기 시작하였답니다 하루는 하도 배가 고파 고갯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지요 그때 울긋불긋한 관복을 차려 입은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배고픈데 마침 잘 되었다 싶어 사람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어흠 관복을 입은 사람은 크게 놀랐으나 금방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지요 나는 양주사또로 새로 부임해 가는 사람이다 어서 길을 비키거라 그런데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 새 양주사또는 옛날 자기 친구인 이서방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이서방 아닌가 날쎄 나 김서방이네 뭐라고 김서방 네 여기 호랑이가 사람을 자주 해친다는 소릴 들었네 마는 자네일 줄은 몰랐네 어찌된 일인가 새 양주사또는 반갑기도 했지만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호랑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아니 그게 사실인가 자 내려가세 새 양주사또는 호랑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여보게 나 담배 한 대 주게나 호랑이는 친구가 다정하게 대해주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답니다 호랑이는 긴 담배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하였어요 아득한 옛날 이야기란 뜻으로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독을 품은 꽃 철주 옛날 하늘나라에 해님과 달님이 살았답니다 해님과 달님은 서로 사랑했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둘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님과 달님은 땅으로 도망가 살기로 하였답니다 해님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여기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땅에 처음 내려온 달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해님과 달님은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힘세고 씩씩한 해님이 남편이고 아름다운 달님이 아내였지요 세월은 꿈결같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굴렁산 골짜기에는 잡귀신이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잡귀신은 달님을 자기 아내로 만들고 싶었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님을 없애고 달님을 내 색시로 삼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잡귀신은 땅귀신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땅귀신 할머님,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땅귀신 할머님,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또 색시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불쌍한 놈이에요 땅귀신 할머니는 잡귀신을 쳐다보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란 말이냐 잡귀신은 얼른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달님을 내 색시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건 말도 안 돼 달님에게는 해님 남편이 있지 않느냐 게다가 해님의 가슴에는 금비늘이 달려있어 이 금비늘에서 힘이 샘물처럼 솟아나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단 말이다 그러자 잡귀신이 재빠르게 대꾸했어요 그럼 그 금비늘을 떼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땅귀신 할머님은 모르는 게 없어오니 그 방법도 아시겠지요 그 방법만 알려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땅귀신 할머님은 잡귀신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았답니다 굴렁산으로 돌아온 잡귀신은 여우와 산 고양이를 잡았답니다 여우피로는 해님의 얼굴을 그리고 산 고양이로는 달님의 얼굴을 그렸지요 해님아 죽어라 해님아 죽어라 달님아 달아나라 달아나라 잡귀신은 해님과 달님의 얼굴에 돌멩이를 던지면서 중얼거렸어요 하루에 천번씩 석 달 열흘을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해님은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갔어요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답니다 걱정이 된 달님은 해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해님 그만 일어나세요 오늘은 나와 함께 약수터에 가서 시원한 약순물을 마셔요 그럼 잠이 달아나버릴 거예요 해님은 간신히 일어나 달님과 함께 약수터로 갔답니다 그런데 약수터 바비틈에는 잡귀신이 숨어 있었어요 잡귀신은 해님의 가슴에 창을 던졌지요 해님은 약순물을 마시려다 그만 쓰러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해님의 금비늘이 풀밭에 떨어졌답니다 달님 나를 어서 업어요 금비늘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잡귀신이 바위 틈에서 뛰쳐나왔어요 해님아 살고 싶으면 달님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잡귀신이 해님에게 달려들었지요 금비늘이 떨어진 해님은 맥없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해님의 몸에서 빨간 비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달님은 내 것이다 이봐 달님 아가씨 죽은 놈 붙잡고 울면 뭐 하겠수 어서 나와 같이 가서 내 색시가 되어주구려 그러면서 달님을 덥석 안으려고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달님은 혀를 깨물어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났답니다 달님이 요수를 부렸구나 요렇게 꽃으로 변하면 내가 몰라볼 줄 알고 내가 꽃을 먹으면 달님은 내 몸속에 들어오겠지 그럼 영원히 내 색시가 되는 것이야 잡귀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날름 꽃을 따먹었어요 꽃을 따먹자마자 잡귀신은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달님의 원안이 독이 되어 꽃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꽃을 따먹은 잡귀신은 죽고 달님은 해님의 원수를 갚았답니다 이 꽃이 바로 철주 꽃이랍니다 글공부를 하겠다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답니다 이 농사꾼에게는 만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이 아들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어요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자는 아들을 깨웠지요 만복아 어서 일어나거라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까지 왔구나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다 어서 서둘러라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이 입을 오리처럼 쑥 내밀고는 툴툴거리는 것이었어요 아부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건너마을 금동이는 글만 읽던데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공부나 할래요 이 아끼 이 녀석아 네 녀석이 공부는 무슨 공부 괜한 핑계대지 말고 어서 가자꾸나 농사꾼은 아들의 귀를 잡아 끌었지요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만복이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딴전만 피웠답니다 심심한데 호두기나 만들어볼까 만복이는 버들가지를 꺾어 호두기를 만들어서는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지요 어? 저기 점래가 있잖아 놀려줘야지 만복이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나무를 캐고 있는 점래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냅다 새총을 쏘았답니다 만복이 너 가만 안 둘 테야 놀란 점래가 울상이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새총을 맞을까 봐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만복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만복아 장난 그만하고 쟁기질 좀 하려무나 에이 일하기 싫은데 만복이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한눈을 팔면서 대충대충 쟁기질을 하니 밭고랑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눈을 감고 갈아도 이거보단 낫겠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 박았답니다 다음 날도 만복이는 아버지를 졸라대었어요 아버지 저도 글 공부할래요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 공부가 소원이더냐 좋다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어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지 딴전을 비우면 안 될 것이다 우와 좋아라 나도 금동이처럼 농사일을 안 해도 되다니 만복이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하였어요 물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썼어요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지요 하늘 천 따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 공부만 하는 게 좋아서 신바람이 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슬슬 몸이 근질거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머리야 꼭 끼는 통버선 때문에 발은 욱신욱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질어질하였어요 꿇어 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왔지요 게다가 글을 읽는 게 지겨워서 자꾸 하품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참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닌걸 그래도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보다 백배는 낫지 만복이는 몸이 저리고 비틀려도 꾹 참고 글 공부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만복이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지요 둘에서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걷고 뛰고 정말 신바람이 날 텐데 밭을 다 갈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라도 한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만복이는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짓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았지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뭐유? 구수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준비하였어요 우리는 보리밥에 나물 넣고 참기름을 듬뿍 쳤지 만복이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래 난 글공부보다 농사짓는 게 더 좋아 만복이는 통버선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주워라 만복이는 까불까불대며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흠 이 냄새 향긋하기도 해라 코를 벌름벌름 거리며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우 하고 내뱉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놈아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나느냐 글공부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쳐나온 게야 겅중겅중 뛰어오는 만복이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아버지! 다시는 글공부한다는 소리 안 할 테니 들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안 된다! 안 돼! 농사일이 실증나면 또 글공부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관두어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네! 만복이는 이제 글공부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기질을 시작하였지요 이랴! 이랴!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쩌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만복이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랴! 이랴! 이놈의 소야! 너도 통버선 신고 갓끈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공부나 할래?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떵떵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 이랄의 소야! 잘못된 배class 손상공사 이제 theoretical 시간을 받은 시간을 합니다 이후 가수